idimu가 빛이 보이지 않아 끝없는 드널석 무서워 무서워 겁이 나 알 수 없는 내일이 너무나 두려워 끼 많아요 이런거 다 하고 이런거 다 하고 안녕하세요. 마루기획엔터테인먼트 이진우 연습생입니다. 이진우 연습생 이진우 연습생이 형주 중 될 것 같습니다 진우가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진우가 낼 수 있는 소리는 확실히 내주고 춤을 춰지는 확실히 춤을 춰서 잘했어요 아무래도 노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툭툭 넷, 넷, 손, 넷 우리 동윤 연습생 내가 이걸 못 할 거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그렇잖아 지금 이거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솔직히 그러면 안 돼요 영상평가 때는 자신감을 갖고 음이 불안정하게 안 나더라도 악으로도 일단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이 불안정하게 안 나더라도 빛이 보이지 않아 끝없는 터는 속 무서워, 겁이 나 지쳐 쓰러져도 포기하고 싶어도 날 멈추지 마 실수하지 않고 하면서 안정감 있고 완성도 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, 스타쉽 송영준 연습생 영상평가 시작하겠습니다 리더, 송영준 연습생이 상향 등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더, 송영준 연습생 빛이 보이지 않아 빛이 보이지 않아 신학생의 섭館 선구장 육성 공장